여기는 이태원 잠수교지 2호점에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찍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거 편집 안 돼요. 아 진짜? 왜? 근데 편집 안 돼요? 어 저는.. 아 저기 얘기하면 돼? 어 얘기해. 아 좀 낮춰주세요. 키가 작은 거죠? 어 저는 준우에어 마포공덕 점 아줌보호성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모르잖아. 너에 대한 밸런트에 대한.. 밸런트? 어 그런 거를 얘기해요. 알겠어 알겠어. 여기 우리 사랑의 배터리 홍진이 형 말고 민간이 홍진이 형. 어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여기 유튜브 구독자 보고 계시는데 여의도의 여신 여의도의 여신? 다이브 씨예요. 아 근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아 야 근데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생방이.. 아이는 잠수교지 왔어요. 해방.. 해방촌 잠수교 2호전 지금 한 시간반 기다려요. 한 시간반 기다려요. 배고프고 죽겠네. 한 시간반. 여기 장난 아니고 여기 보세요. 뭐 먹어야지? 저희가 이제 맛있게 먹는 먹방 찍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가자. 안녕. 안녕. 수영을 너무 많이 먹어야지. 고기 종량 안 찍으면 사장님이 보고 싶어. 와 진짜 한 시간반 기다렸어. 한 시간반. 진정한 말 평가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쪽 테이블 3시간동안 끈질게 먹고있어요 잘 먹어요 오늘 3시에 있는 거에요 그쪽에서 다른 분이 더 맛있어 제가 소개 드릴게요 지금 빨리 먹는다고 혼났어요 아진이 좀 이뻐졌대 아진이 좀 이뻐졌대 마포 공도 아진 먹방 여신 아진이가 나이가 먹으니까 좀 이뻐졌대 어 맞지? 이뻐졌대 여기 파절이는 자주 뒤집어주시고 고기 깔고 파절이 깔고 새우도 올려서 이거 찍어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드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여기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원샷 노부랭이 원샷 원샷 짠 아들이 어깨를 웃는거야 어깨를 웃지마 아딘아 어깨를 웃지마 어깨를 웃지마 어깨를 웃지마 어깨를 웃지마 어깨를 웃지마 어깨를 웃지마 자 아딘이 이거 수정 안되요 지금 여기는 해방촌 2차 뭐지 해방촌 해방촌 어깨를 웃지마 2차로 왔습니다 유튜브 구독자여러분 좋아요 알림샷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림샷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여기는 여의도 IPC 여신 홍당 여기는 뭐고 마포공동 자칭 여신 아 웃겨 아지 청남동 마스코드 한정 저희 미지모 회장 미지모 회장 미지모 회장 미지모 회원 모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